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혼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아주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49세 남성 임자생 72년생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근래 새로운 여성을 만났는데 겁이 난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자기 마음이 너무 쏙 드는데 또 다시 아픔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하고 함께 살다가 그때도 자기는 좀 좋았는데 아내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불협함이 있고 결국은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만나는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향후 또 다시 그런 아픔이 있느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직장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장사 사업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런 운도 있느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간이 일주가 기유입니다. 일간은 뭐냐 기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일간은 보통 남성들은 양간을 선호합니다. 여성은 음간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양간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고 음간은 조화 균형을 이루는 데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는 음의 기운을 여성들은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음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냐 남자가 그런데 기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간 기토. 기토는 당연히 모행산 토에 해당이 되겠죠. 뭘 원하느냐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보겠죠. 태양빛을 원하겠죠. 그래야만 이 이 밭에 기토 땅 위에 태양빛이 비춰주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당연히 태어난 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러니까 기토를 저는 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태어난 달을 보면 봄의 밭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태어난 달이 한겨울 축에 해당이 됩니다. 축 자체. 그러니까 엄청 축죠. 한겨울. 음량으로 12월 달이죠. 축원은 12월 달에 토다. 그런데 12월 달은 이 토는 근본적으로 습토다. 습한 달이라는 거죠. 습토인데 한겨울이니까 꽁꽁 얼어 있고 있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가지 환경이 좀 열악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얘기해 줘요. 이런 경우는 병화가 생명이죠. 생명 얘가 비춰주지 않다 그러겠죠. 태어난 달은 기유입니다. 기유. 자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 여기서 배우자 자리에 유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에게는 육칭으로 배는 장모에 해당이 되겠죠. 장모라는 글자가 앉아있다 이렇게 보죠. 장모가 유학 축과 합을 하니까 장모의 세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장모의 입김이 좀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임자입니다. 임자. 자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것은 개축 이렇게 됩니다. 연월일. 자 태어난 게 기토를 갖고 됐는데 보니까 한겨울이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다. 여기는 윤대. 물상로로 보면 바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밭에 꽁꽁 얼어 있고 바위가 있고 비가 내리고 옆에는 습하게 물기온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개축 자체나 임자는 얘는 이게 임과 개라는 자체는 재물을 상징해주고 육친상으로 부친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경우는 부친과의 인연이 없습니다. 십중팔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씨는 병인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인 씨. 참 씨 하나는 잘 맞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생활에 직장생활을 아무 하자 없이 잘 해온 거고 단지 결혼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다시 재혼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사업에도 좋은가? 이걸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미 분석이 됐겠죠. 얘는 화기를 원한다는 거죠. 병화를 원하죠. 여기에 더 금상첨화가 뭐냐? 오행상으로 이 키토는 잡기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들어오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보겠죠. 을목이 해라. 간목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 자체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병인 자체가 참 좋아해요. 병화도 있죠. 그리고 간목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어난 씨는 뭐냐? 직장자리다.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문대만 있으면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 장사 사업에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는 병인이니까 참 직장생활은 잘 해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그걸 좀 오히려 벗어나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질문하는 것이죠. 대운이 답이죠. 자 이런 것을 얘를 얘가 하나의 밭인데 얘를 대운의 날씨가 어떤 날씨가 주어지냐 봐야겠죠. 그러면 개축이니까 갑인이 이렇게 나오죠. 을묘 병진 정사 무 이렇게 나오죠. 김이 이렇게 나오죠. 대운은 보니까 여기가 팔대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팔대운 8 18 28 38세 48세 58세 지금은 무 대운에 있다 이렇게 보겠죠. 왜 여기가 72년 49세니까요. 49니까 딱 대운 받은 지 1년 밖에 안 됐다. 자 기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엄청 내가죠. 습하고 내가죠. 얘는 예를 들면 기토가 추구월이니까 거의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대부분 이런 태생들은 장남 역할과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질문사항이 질문사항이 결혼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28세에서 38세에서 병진 대운에 돌아와서 아내와의 결별을 했겠죠. 여기서 결별을 했는데 여기 무 대운에 다시 괜찮은 여성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무 5를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서 무게합 하나를 제거를 시켜주죠. 사주가 좀 맑아지겠죠. 5가 두르면서 인옷을 화곡을 하고 무토가 여기 축의 기온 자체를 막아주니 내가 기토가 눌르랄라 살아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사주에서는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 이걸 이야기하죠. 아 재혼하기 참 좋은 시기다. 한 번 마음껏 걱정 없이 재혼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새로운 삶을 꾸려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걱정 없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고 기미대운에 돌아도 괜찮다. 선방한다. 옛날에 들어오면서 충미충대회에서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갖고 들어오냐 괜찮다. 마음껏 해봐라 알려줄 수 있는 사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다시 한 번 또 아픔을 겪을까봐 물어봤데 사주에서는 겪어야 할 시기에 정확하게 안 좋은 걸 겪었고 또 좋은 시기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수의 기운 자체가 여성인데 수가 아내인데 수가 제2의 여성 아내인데 무호가 들어오면서 균형을 이루어주니 이 사주는 그야말로 괜찮다. 알맞은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회사를 관두고 좋은 회사 집을 관두고 사업을 하면 어떻냐 유통 쪽으로 나가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주는 무호가 들어오면 짱짱해집니다. 짱짱해져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토 자체가 무대포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꼼꼼해요. 여성적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는데 단 무토니까 뭐냐 누군가와 함께 해도 괜찮다. 혹은 새로운 세력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온다 해도 이때는 도와주는 세력이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빼앗아가고 고통주고 아픔을 주는 세력이 아니라 괜찮은 세력이 도로니까 물을 놀 마음의 물을 활짝 열고 장사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주 명약은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선 굉장히 장점의 항문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명약도 해놓고 이렇게 선명하게 사업의 길종 그리고 문세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약 이런 부분에선 참으로 장점의 항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듯 뻔하다. 이 사주는 사업을 해도 괜찮고 결혼을 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마음 편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앞부분 참 많이 고생했다.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뭐다 찾아서 찾아서 오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생 뒤에 이렇게 이런 사주처럼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